지난 6일 월렛허브가 발표한 미국에서 가장 경찰관이 되기 좋은 주 설문조사에 캘리포니아 법 집행노조가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월렛허브에 의하면 주로 보상과 훈련의 기반을 두고 있으나 경찰관 천명당 순직한 수와 법 집행기관에 대한 정부 지출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여러 주경찰노조 관계자는 이런 낚시용 연구보고서를 발표하기 전 일반 경찰관과 보안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LA경찰보호연맹은 LA와 베이지역의 낮은 경찰인력 수준으로 인해 긴급대응시간 지연, 위험한 조건 조성, 그리고 사기를 저하는 초과근무 의무화를 초래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경찰관협회에선 높은 캘리포니아 주거 비용에 연봉이 적은 신입 경관들은 더욱 멀리 떨어져 살아야 하며 이로 인한 스트레스와 이동 비용이 가중되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사노세경찰협회도 캘리포니아의 무보석금 정책으로 인해 많은 경관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점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밖에도 보고서에 대한 비판은 끝이 나지 않았는데 바로 감소한 경찰 모집률과 경찰 인원 유지라고 관계자는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에 대한 노조 비판에 대해 원래 터부는 아직 별다른 내용을 발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